과연 이렇게 등을 밝혀놓으면은 곤충이 채집이 될까요? 안될까요? 아하! 자 만천의 등화채집장비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곤충이 채집될까요? 안될까요? 으하! 기대해 주십시오! 등화채집 동영상 시작합니다! 아하! 등화채집 동영상 시작합니다!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어? 뭐지 이게? 오호! 오호! 이야 홍다리! 아이고 아이고 왜 그리로 들어가? 오 홍다리! 이야 약간 대형입니다. 이 정도면! 이야 멋있다 홍다리야! 고맙다! 으하! 자! 만천의 등화채집 2부 시작합니다! 홍다리 대형으로 시작합니다! 와!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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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나는 니가 누군지 알겠다! 왜 이렇게 배가 빨간거야? 하하하하! 왜 내가 이렇게 홍색이야? 하하하하!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이구나! 으흐! 날무늬 무당벌레! 아하! 오늘은 진짜! 보십시오! 홍다리입니다! 홍다리들이 엄청 날라옵니다! 자 오늘은 홍다리데이로 지정하겠습니다! 와 오늘 홍다리데이 무지개 날라온다 홍다리들! 으하! 너는 뭐야? 너는 뭐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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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이네! 귀여운 톱이네! 이야 지금 톱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혀 날짜를 안고 아주 반짝반짝! 신생 개체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진짜 압니다! 날라오는 족족 홍다리입니다! 와 이게 뭐 동시에 우아했나? 어떻게 된거야? 계속 홍다리 암컷 위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후 홍다리데이! 이건 뭐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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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다리 수컷! 이야 중대용! 멋지다! 홍다리 수컷! 오늘 진짜 홍다리데이인데 와 홍다리 수컷이 또 날라왔습니다! 멋집니다! 멋지다! 자 이건 또 뭐야? 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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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런 녀석은 바로 종총으로 써야됩니다! 와 엄청난 경사 암컷!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야 멋진 경사 암컷 한 마리가 날라왔는데 크기 보십시오 크기! 이야 완전히 종총령입니다! 멋지다! 너는 이제 만천으로 가야겠다! 으흠! 너는 언제 날라왔어? 넌 언제 날라왔어? 뭐야? 아이고 비 때문에 안보이네 너 뭐야? 너 뭐야? 홍다리? 홍다리? 아니네? 넓적이네? 아하하하하하 넓적이! 히히! 이거 뭐야? 어허! 이게 깔다고 하늘쏘! 와! 날라갔다! 날라갔다! 그렇지! 또 날라갔다! 넌 뭐냐? 어? 넌 뭐냐? 넓적이? 와! 넓적이네! 참 넓이야 넓이야! 그냥 넓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작아? 와! 반짝반짝! 넓적이!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이야! 빨간색놀인제! 풀색놀인제! 갈색놀인제! 으담바라 풀잠자리! 마르박각시! 크다! 멋진 녹색박각시! 색감 좋다! 너는 뭐냐? 밑빠진 벌레냐? 으허! 아무튼 갑충!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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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커벨! 드디어 나왔구나! 와! 요정 딩커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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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딩커벨!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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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다리! 히히! 아장아장 어디? 어? 어디가니? 와! 이거 뭐십시오? 와와! 초소형! 보십시오! 초소형이란거 보십시오! 이거 홍다리 암컷보다도 작아! 와! 너 뭐니? 너 뭐니? 창피하다! 장사야! 정말 창피하다! 와와와와와! 이야! 이거는! 와! 씨!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왔다! 또 왔다! 이번엔 뭐냐? 어? 톱사같은데? 톱사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오우! 이것은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종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기가 큰! 멋진 톱사수 몰래 암컷! 되겠습니다! 우와! 멋지다! 아! 등하로 날아왔구나! 등하로 날아왔구나! 등하로 날아왔구나! 등하로 날아왔구나! 와! 멋지다! 긴꼬리산의 나방! 틴커벨! 우와! 너는 뭐냐? 이야! 정말 색감 좋다! 와와와와와와! 정말 맘에 듭니다! 녹스런 방아벌레! 몸이 꼭 녹스런 것처럼 생겼다 해서 녹스런 방아벌레 되겠습니다! 으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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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사 대형! 하하하하! 멋지다! 이야! 막 날라와 앉았습니다! 굿! 이야! 멋있다! 역광 땜에 잘 안보이지만 하늘 속 멋진 놈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와! 뭐냐노? 역광 땜에 하나도 안보인다! 이히! 멋진 명나방! 와하! 멋진 파리! 하하하하! 멋있다! 멋진 오린지! 날도래! 날도래! 이야! 이건 작은 나방인데 멋진데! 오호! 이건 뭐 색감이 뭐! 와하! 진짜 나방도 멋지지 않습니까? 으흠! 소금보! 으흠! 마구미! 소금쟁이! 하하하하! 간만에 톱사 암컷 한 마리가 후로록 날아와줍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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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사! 하하! 약간 소형이군요! 와! 멋있습니다! 근데 너 여기 있어! 둥한 적 있는데! 어? 이 자식아! 에헤! 그놈 참! 멋진 갱사! 와! 멋있다! 너는 뭐야? 어? 톱사! 톱사 암컷! 이히! 귀엽다! 이야! 경하늘쏘가 벌써 날아왔군요! 와! 약간 소형이지만! 반갑습니다! 경하늘쏘! 와! 멋있다! 크다! 오! 이거 멋있는데!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이야야야야야! 작은 바구미! 날도랜가? 특이하네! 오! 이것도 색감이 좋네! 야야야야! 넌 뭐냐? 넌 뭐냐? 에? 톱! 아하! 톱입니다! 막판에 톱이 쭉 날라오네요! 으흠! 도밤컷! 으흠! 이야!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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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완전히 종충령이로군요! 커다란 톱사! 와! 그렇지! 이정도는 돼야지! 너는 만천으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으흠! 그렇지! 뭐가 큼지막하다! 어허! 그렇지! 톱! 스카! 대형! 아하! 멋지다! 막판에 약간 톱이 늦게 오는구나! 시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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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아하! 흰기다시인가? 흰기다시처럼 보입니다! 아하! 어허! 이거 앞장다리이네! 앞장다리! 오! 재밌네! 앞장다리! 어허!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살살 불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물론 좀 더 하면은 뭐 몇마리 더 채집하겠지만 음! 등가채집은 뭐 오늘 하루만 하고 마는게 아니니깐요! 꾸준히 요번주 내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요!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자! 만천의 등가채집! 2부! 여기서 마무리 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가채집! 등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다음에 더 좋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바람 설정-